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팬분이 만들어주신 마검탈춤 앱을 플레이해볼건데요 어 정말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검탈춤에 만들어서 아래 이메일로 여러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제작자는 강민재님 이기면님 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같이 할 멤버분들 만나보죠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이수고님 오늘 마검탈춤 앱 네 오늘 마검탈춤 앱으로 절 죽일생각의 신난 멤버들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 문여고 나가야되는데 너네 이럴수가 그렇다면 여기안에 숨겨져있다는거 아닙니까? 어 랩을 찾았다 야야야야야야야 이... 소방아악 오프허헣헥 어... 향 넌 뭐야 가자 애들아 마검은 내꺼다 아 용함이다 가자 흡 흡 흡 흡 흡 야 저 앞에 있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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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야 아 나 마감 다 잃어먹었어 앞에 있는 돼지가 밀어 반갑다 나는 마감 탈출 맵을 지키는 뒤틀린 요정 태택이다 아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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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밀쳐 녹화 중에 무단으로 진입을 했지 흡 흡 으악 야 리아야 너 왜 울고 있는 거야 흡 흡 흡 흡 흡 흡 가자 흡 이거 뭐야? 뭐야 안에 있는 거 봐봐 뭐야? 우와 뭐야 뭐야 피자잖아 썩은 피자다 안에 있는 것 좀 봐봐 또 뭐 있었어? 감자 어디? 썩은 감자? 뭐 이럴게 나있냐 맛있는 페페로리 오늘 마감 탈출 쇼입이니까 어? 마검 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 잘 들으라고 마십니다 이런 것 좀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해요 야야 어 마검 들었네 어 먼저 가세요 마검 주인님 아니 내가 이제 먼저 갈 거니까 잘 지켜봐 뭐 뭐 없 어어 mains 마검 들면 뭐하냐 정프해보면 못 Vergleich 그래암그대 오케이 흡 헥 와! 어려워 뭐 좀 이런것도 못 허어어 허어어어 진짜 어렵잖아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힘들었다 어때어떠 얘들아 올만해? 어? 공격력 피해 무려 8천 마검이잖아 8천정도야 무섭지 않대 천천히 와 나보자 갈게 이 마검을 지키겠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돼 내 마검 눌러보지도 못하고 죽었군 얘네 못낄 것 같대 딱 봐도 흡 어 나무문 딱 올라갔고 흡 나이스 나이스 아직도 거기세요? 티피탈게요 그래그래 귀엽네 아아아아악 누가 이런 울타리를 만든거야 울타리가 제일 힘든거 같대 아아아아아아악 와 너무 울었다 아까도 뭘 쳐 너보기만 해 으아아아아아악 넌 점프 안해? 야 너 점프 안하냐? 하아악 넌 죽기만 하네 오 오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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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와 하하하 넌 못 깨겠다 안 돼 에 Philippines 넌 못 깬다 오케이, 이승훈씨 도전하세요! 오케이, 도전! 아니, 근데 무슨... 한 번에 한 번에! 두 번! 할 수 있어! 못 깰 것 같죠? 아, 어려워... 한 번만 누르고 점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눌러줄게, 앞으로 가! 알았어. 와! 난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나머지 갈게, 그러면. 하나, 둘... 아, 안 돼... 아, 이거 할 줄 알겠어. 한 번 누르고 점프를 딱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누르고 점프하고.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한 번 누르고 점프하고. 어, 뭐야, 이승훈!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먼! 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아! 네,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번 해봐. 자, 잘 보세요. 잠시만! 누르면서! 네, 잘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이거! 아, 왔다! 아, 오! 오!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아, 제발! 오케이! 왔어! 왔어! 내가 해냈다고! 와, 진짜 어려웠다, 이거. 어! 자, 유리 점프, 아니, 얼음 점프 매. 미끌미끌 하죠. 미끌. 미끌. 미끌미끌. 미끌미끌. 점프점프. 빵. 미끌. 빵. 미끌. 빵. 미끌. 빵. 어, 잘하는데? 빵. 미루미루끌. 빵빵. 미끌미끌. 빵. 미루미끌. 야! 최강의 마거를 얻었습니다. 역시 승리자에게는 보상에 따르는 법! 야, 이거 떨어졌어? 그 쉬운 걸? 아이, 무슨. 진짜, 너네들은 안 되겠다. 다... 진짜 넌 안 되겠다고? 탈출에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을 거예요. 빨리 와. 아하하하하 이 점 알아줬으면 좋겠군 빨리말 다음단계로 가봐야겠구만 드디어 다음단계 왔습니다 아직도 부끼고 있는건가요? 우리 멤버들 점픔의 수준 내가 왔쩍 어 피해 5초 안에 오면 살려주겠다 5 4 왔쩍 착하네 야 이수건 빨리 와라 10초를 주겠다 10 5 5 5 7 아악 10초 안에 오면 죽이는 거였다 이건 뭐야 자 이거 한 번에 점프해서 가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뭡니까 때려보시라 이제 하나도 안 아플겁니다 신발이네 저거 신발효과 뭡니까 그러니까 스피드 빨라지는건가 그렇죠 오! 한 번에 지나가봐 그러면 때려보시자 오오오!! 우와오오! 좋은 걸 south, 죽어버렸네 갑시다 좋습니다! 진짜 멋있어 멋있어 여기 칸이잖아 마검이잖아 죽었다 어디 이국도 있는데요 여기 너무 와 뭐야 30살 요정이 있는데 여기에 30살 요정 어디 뜨거운 남자에요 여기 뜨거운 태워버려 너 어떻게 여기 열심히 맞네 야 오늘 출발해 먼저 부터 내가 지시하겠다 자 우름보 너부터 출발하도록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악 자 출발 오케이 제가 출발하겠십니다 출발해라 수건아 오케이 출동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더 빨리 넌 출발 넌 일로 출발하지마 뒤로가 뒤로 너는 뒤로가라고 떨어지라는거였어 귀엽네 그렇게만 마구마구 깔고 가야될거 아니야 아 어디? 제일 못하시잖아 어? 이렇게 빨리 가는거 아니었어? 정도 실력으로는 여기 올 수 없다 마법이 없어진다 어디? 어디? 마법이 있는데 어딜? 어떻게 알지? 어딜? 어? 이 녀석아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래 더 숙여 2,3 숙이면 디스크 옵니다 갑자기 마음에 안들어 넌 눈물 끄쳐 5초간에 끄쳐 5 4 3 2 5 1 하하하하 눈물 말고 다른걸 끄쳤는걸? 다른걸 쏟아버리는걸? 그래그래 잘했다 멤버단지는 문제인거 같애 멤버단지는 어젯밤 저녁에 리아와 수건이가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사실일까? 사실 거짓 과연 사실일까 얘들아? 사실일까? 사실일까? 사실이야? 아 뭐했어? 내 입술은 원래 이렇게 빨갛지 않았어? 수건이가 입술 훔쳐갔구나 맞아 그래 사실로 가 그러면 어디에? 어때 거기 사실이야? 맞아 진짜였어 그래? 어디 진짜로 한대요? 어디 진짜잖아? 둘이 했다메 근데 왜 우리 나한테 물어봐 아 어디에? 사실이 아니었잖아 드디어 망업을 버렸군 안돼 이제 동등하구만 입장이 예 그 거짓이다 나는 수건이라 꼭 꼬라하지 않았다 아 그래? 아 뭐한거지 tp를 타시죠 형이잖아 아 알 수가 없어 아이들아 이 수건 스폰포인트 자 거짓이었구만 오케이 뭐야 느꼈봐 멤버들이 이 멤버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 이 멤버는? 원변에 닮아서 멤버 멤버들 중 외모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태택이 그냥 진흙대와 그냥 이수건 트리플 바보 이영재 맨날 똥꾸러기 풍기면서 똥쌌쏘하는 김니하 여기야 여기가 나한테 설렘을 느꼈다고? 맞아 네 나이 3살 다 돼가는 떨어지는 낙엽 단지 역시 나는 테뜨기한테 설렘을 좀 느꼈지 사귀고 싶었달까? 아 아 아니었어 난 이렇게 굼내 나는 사람이 좋더라 똥내 나는 사람? 굼내 나는 사람이 정답이야 어머니? 역시 정답이었어 아 제가 볼 때는 알고 보면 이게 바보 같지만 순진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게 이제 매력이 아니겠지 너라도 가는 건 아니고? 아 아이고 아닙니다 여기 아 왜 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역시 역시 못생긴 놈 너한테 설렘을 느끼지 않았지 아무도 아 아 역시 그러면은 이 사람인가? 단지님이 그래 뭐 여자 멤버니까 그렇다고 해주자고 아니야 이거 질문이 달랐어 질문이 뭐였는데? 다음 중 첫 패고 싶은 사람은 사장님이었어 아 때리고 싶은 사람? 맞아 음 자 나의 외모는 오징어 닮았다 못생겼다 금붕어 닮았다 못생겼다 나는 두 다 정답이 있는 거 같은데? 아 두 다 정답 이런 거였구나 들어가서 옵시디언을 캐장 오케이 오케이 퇴징 이거 다이아몬드 곱깅이 만들어서 가는 거 알지? 내가 작업 때는 네 그 chicken 그러면은 제가 응 사이좋게하자 우리 네 오오오오오 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저기 간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어 내가 할게 까지 살게 일해 온 구두 니아야 기분 나쁜일 있어? 어? 미안해 어 빨리할게 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있어 리아야 진짜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제 철케고있습니다 발전이 없잖아 으으으 으아아아!.. 오케이 뭐야 있 crush 하하하 이런 걸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빨리 일해 빨리 일해 어 얼른 일하게십니다에 언제 빨리 일하라거또 바로 이제 돌케 jewelry 촬영을 만들기십니다 a에 어 때려 일할게요 빨리 일해 아! 이 엄청난 소드에 막고 싶은 사람 있나? 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상자를 열면 고문이다 금방 데려간 게 쉽네 넌 일 안 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해 이 호박은 뭐야? 아! 미안해 리아야 일할게 힘 좀 줘 일할테니까 오케이 이거 구워지고 있네 이걸로 하자 오케이 조심히 있다 리아야 표정 좀 풀어 무서워 미안해 미안해 다 만들어가? 수건아? 네 거의 다 구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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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십니다 그래 그래 에에 철곡경이 여기 이.. 이.. 들이 계십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으아아아아아악 아 자 지금 다이아몬드 캐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거 생각해가지고 아 상자 안 열어봤어요 저는 상자 안 열어봤어요 저는 상자 안 열어봤습니다 진짜로 쓰검아 너는 상자를 왜 열어봐서 이거 마검 있는줄 알아서 그런거니? 이.. 아잇자씨 왜.. 왜 이렇게 반란을 하려고 할까 쓰검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좀 착하게 좀 착하게 착하게 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교도관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착하게 살자 이제 저도 다이아고 깨 안하고 주시겠습니까? 그래 아 스콘아 착하게 좀 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옵시 내가 빨리 캐겠습니다. 옵시 내가 빨리 캐 로 가 아니지 안 돼 다이아몬드 쿠키 다이아몬드 깨진단 말이야 그럼 강력해 이걸로 캘게요 자 일 시작하겠습니다 발짝 붙어서 캐 어? 뭐니? 멀쩍한데요? 저 밀 생각이셨나?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교도관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자 교도관님 캐 보세요 한번 빨리 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밀치는 거죠 이렇게 아아 꽝글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캐게요 주세요 이제 저도 없어요 형님 어? 좋은 애가 떠올라 이걸로 그냥 밀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니? 아 OCD는 안 밀립니다 형님 아 야 심심한데 너 얘보고 형이라고 하지마 예 알겠습니다 야 빨리 이렇게 이런 버릇 그래 너랑 나의 차이가 몇인데 그러면 안되지? 뭐야 이거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뭐지? 어 이거 자면서 올라가는거야 저녁에 괜히 되는게 아니구만 올라가고 여기 또 올라가고 어? 왜 앉아주지? 자면 앉아줘 점프해서 여기도 자고 어? 안되는데? 이게 가까이가 붙어서야 됩니다 아 엄청 가까이 가야지 잘 수 있는건가봐 예 길 좀 비켜주세요 저도 자야되거든요 얼른 가면 되는거 아닌가? 올라가고 쭉 아 완전 붙어야되네 오케이 완전 붙어야되네 아 돼야 니가 자면 나 못가잖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십시오 여기 올라가라 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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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아 자지 자세요 일어나 어? 누가 잠을 깨웠어 아 죄송합니다 빨리 자세요 더 자세요 더 자세요 어떻게 갈까 쟤 어디? 쟤 때가 못가고 있다고 잠 깨우면 안돼 우랑이의 코토를 건든거야 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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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껴었습니다 제가 아껴었습니다 아아아아 소름 도덕없는 놈 지나가야겠다 조용히 지나가자 우리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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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자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자 조용히 못생긴다 자는것도 못생겼다 뭐여? 그왜? 제동이형 제동이형 아이고 아 됐다 다왔다 다왔다 어?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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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게 빨리 올라와 오케이 그 담아돌이에요 이건 뭐야 담아돌 아 담아돌 없네? 막옷 오오우 좋은것 다 가지고계시네 후우우 이건 뭐에요? 활? 으흥 오오오 몰티샷이었어? 아! 여기 내려가는거 같은데요 여기. 물 속으로 물이 있는거 같은데 어딘가에? 뭐 spontaneous 어제 아아 됐다 스폰 보인다 하고 끝인가보다 오 나이스 자 제작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 1번 유튜브 편집자 이수건 2번 우리의 아들 김니아 3번 우리의 70만 구독자 인여맨 이거는 누가 봐도 제작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팬이 만들어 준거 아니겠습니까 인여맨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인여맨은 당연히 좋아하니까 인여맨은 아니고 유튜브 편집자 이수건씨가 마음에 안들었던거죠 이유는 편집이 마음에 안들었던거에요 뭐니? 이런 편집이 마음에 안들었던거에요 근데 여기 카트가 없는데요 그렇네요 카트리에서 주세요 그럼 그니까 저번에 이제 올라왔던 유튜브 편집에 그런게 마음에 안들었던거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게 아닐까 푸짐스럽게 생각해 줍니다 아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생각해 주세요 뭐야 가시잖아 진짜 정답이야? 어음 틀렸고만 여기다 아니었어 정답이 아니었어 나는 이내부터 마음에 안들었던 여정이 있었지 누군데? 나를 인여맨 유튜브였어 아 인여맨 유튜브인데 인여맨 유튜브를 인여맨을 싫어한다고? 펜도 싫어했을거야 펜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티잖아 이제 펜인데 안티 펜이었던거였지 내가 와보겠어 그럼 아니? 여기가 정답이잖아 아니? 여기가 정답이잖아 인여맨을 싫어했던거였잖아 이럴수가 뭐가 메인? 안티 펜이었구만 이 상자를 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거지? 뭐야 뭐야 그냥 다아 침반 무 supp Be 꾸미 DC 기불 uplift 아 레끌린다 그리 hm 모두 아 네! 아 빨리 마크 꺼! 마인그램부터 꺼! 아 마인그램부터... 오와! 난 25만 되는 것들... 아 껐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인그램부터 튕겼네요. 오늘 여기서 마검사의 준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많이 보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